그렇게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번 용한타에 슈퍼발키리가 없어서 사실 좀 잘 싸워야 돼요, 오케이브리언니 네, 복판으로 레넥톤! 레넥톤이 먼저 왔어요! 아, 공대! 공대 잘 들어갔고 사리스가 너무 걸리는데요! 먹으러 오면서! 이거 다 쓸리는데요? 이거 샌드위치! 아예 중간으로 눌러 쳐다보는 건가요? 양현증처! 네, 안식처! 아, 네, 이거 다 모넥톤이 하셨나요, 모넥톤이? 네! 아니요, 설마! 펜타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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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근데 키드레드! 데프트론 엘시게임 경쟁 한 번 해봐 펜타킹을 물론은 몇 번입니까? 한 3번인가 했을걸요? 형, 이게 어려워? 네! 아, 그러니까요! 이게 안 돼? 네! AI랑 싸우다가 그냥 가끔 이렇게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